중폭 교란 장치 해가지고 피해 요정도 거리는 일 되네 그리고 수리도 자원 키트가 있어서 수리도 할 수 있고 와 되게 느리다 느린데 좀 귀여워 탐사자 뭉개먼지 실명 딱 붙어가지고 실명 딱 쏘면 현장 감독 채찍 있죠 오케이 본격적인 건 이제 작전을 쓰면서부터야? 우와 포탑 아 포탑이 세구나 포탑이 세구나 우와 포탑이 포탑이 세 자동 회복이라는 걸 썼네 다가왔어 나한테 기생충 감염 기생충 감염 광전사 약물 새끼 약쟁이들 하냐 이거 약이나 쓰고 머릿속으로 밀어붙여 와 치료를 했어 와 치료를 했어 약도 먹었어 아 여기 몰려있을 때 여기 한 번 빵 떨어트리는 거 있으면 다 죽는 건데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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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전 전차가 이종 보행 보행 로봇이 세다 이걸로 왜 약한 건가 와 16댐이요 아야 빗나갔다 아 어우야 독댐 왜 이렇게 많지? 하여튼 쟁이라네 자동 수리 통합상태인 모든 유닛에 서브루틴을 업로드해서 2턴마다 6회복 기절이었네요 음 포자주머니가 반경 요 포자주머니? 모여있는데 딱 그냥 모여있는데 딱 그냥 고마워 si 고마워 미화 그 hold 일단 감염 자 이 앞에 있는 놈부터 한놈 기간포 한명 더 아 두방이 끝낼줄 알았는데 어 좋았어 끝 세모 루키엘 세모 방패 가격을 하지 말고 세모 몇방울 써야되 유닛 조금 남나요 크리터저라 장랑까지 오케이 자 유탄발사기 후하 자 뭐 깔고 한 번만 더 때리면 되는데 수류탄 비틀거림 한 번만 더 깔으면 되는데 천장감독 턴이 왜 안들어와요 아 감이면 아까 되지 않았네 그래도 야 무슨 세방이나 때리냐 쫄자가 오오오오 야 버터 너무 쎄 어 어 어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야 암을 막대 우와 암을 때린게 아니고 내가 아까 폭탄 떨어뜨려 놓은거거든 저 좋다 없어지지가 않네 시삭에 세홍화학 무기를 쐈는데 아 무리보호까지 아이고 옆에 차 하나 나왔어 유닛 러스트 어 어 크리가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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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조그만게 칩칠댐이야 말도 안돼 야 우리도 좀 센거를 바꿔야겠다 병종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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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비장충 공격 증명 35 증명 35 바로 쏴버리죠 타면 맞겠지 됐어 자아 좋아 가는 거야 좋아 가는 거야 아 나 회복해야 되는데 셀프 치료 안 됩니까? 셀프 치료 안 됩니까? 셀프 치료 안 됩니까? 셀프 치료 안 됩니까? 제드팩 셀프 치료 안 됩니까? 조진다? 잠깐만 좀 위험하니까 일단은 아 우리가 되게 애매하다 뭔가가 애매하다 일단 얘들을 감염된 애들이든 뭐든 일단 박살내고 자폭을 어차피 터지는데 어차피 터지잖아 이거 공짜고 제드팩은 좀 아닌 것 같아 영웅이라 피가 70밖에 안 되는데 남 유탄발사기까지 기다릴까? 난폭한 충돌 에이 공짜 병력이야 어차피 아 85대 스쳤어 와 말도 안 돼 아 어떻게 안 맞지? 얘는 끝났지 오케이 쓸데없이 크리까지 터지네 쓸데없이 떨어졌어요 유닛에서 수료탄 나이스 일단 영웅을 잡아야 되겠지 나이스 에니미 히어로 에니미 히어로 60이면 거의 풀댐인데 얘를 까는게 낫지 않나 할 것 같아 드라검 보스 진짜 세다 업에 잘 되어 있어 세다 또 우리 힐 하는게 있고 현진 감독 아 그냥 수료탄을 던질까? 휘두를 할까? 달려야 한다 아 아 아 아 포탑 짜증나네 왜이렇게 세 세번이나 쏘는게 어딨어요? 와 유닛 로스트 흫 뭐가 살았어 그래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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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없다 로봇 큰거 흫흫흫흫흫흫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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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살려야되는데 아이씨 죽겠다 자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 광분으로 막 때려 야이씨 어머 취소됐어 와 말도 안 돼 야 광분 아이씨 아 다 사졌네 어떻게 살리지 아 체력 죽을거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깔무 죽었나요? 죽었나요? 명준이 너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이고 안죽었어 스쳤어 아이 자폭 다운되네 아 이거 진짜 방어가 너무 유리하다 일단은 확 그냥 뛰어? 제트팩으로 제트팩으로? 이야이씨 몰라 다 죽여버려 에니미 디스토로이드 전병 어떻게 손같고 친한 제트팩으로 뱉는 마찬가지로 덕분에 들어차바라 신낭 크리 아씨 조아쓰 에니미 지로 수 조아쓰 섹더라 이놈 큐리! 그렇지 크리가 빡빡 터져줘야죠 안 죽었네 됐어 간명까지 시켜서 죽였어 진단 구격성 아싸 피했다 다 같이 야 맞다이 하자구 9렙짜리 영웅아 어어어 치사하다 어어 어 치사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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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광군 저거 아이씨 세다 너무 세 쟤 근접이 키루쿠가 사기네 어이씨 안죽었어 작전 못써야되네 힐 일단은 채워야지 0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비틀거림 좋았어 우리가 근접이 너무 없었던 거 같아 저항을 하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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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 지금은 조금 더 가면 뜨죠 좀 더 갈까? 왜냐면은 엄폐 이거 세울 수 있으니까 참호를 참호를 참호병은 좋은 거 같은데 참호병과 같이 이제 근접을 막을 뭔가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그 그 이족 보행병기가 너무 약했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 거기에 비대를 걸었는데 아 얘가 얘가 쓸모가 없네 스페이스 트럭이 잠깐만 차단에 이놈을 죽이러 차단에 이놈을 죽이러 각이 안나옴 아 아군이 까주셨네요 고맙게도 방패가격 그러면 각이 나오죠 잠깐만요 요정도 간 다음에 깔고 그래도 창호병은 제가 제 몫을 해 공격력은 약해도 제가 안 죽으니까 흑혈 참여 병이라 잘 안 죽어 됐어 우측은 뚫었다 쓸데 없을 때 크리가 터진단 말이야 또 감염시켰다 기계라 적용이 안 될까 잘 싸웠죠 그래도 받아라 1 남았는데 살아야 되는데 1 남았는데 살아야 되는데 last 헤어 계속 시어로 9렙만 잡으면 돼요. 시어로 10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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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돼요. 자, 근접 간다이 뚜씨 머리 깨버려 뚜 쑥 한방 쑥 아, 어려웠다 그래도 아까 죽은 것보다는 덜 죽었지 않았어요? 3대3이었죠, 그렇죠? 얘들 2명에다가 얘들 2명이 3명 3대3인데 우리가 하나가 안 들어갔구나 아, 제노 플레이그는 생겼네 제노 플레이그 3개만 더 만들면 되는데 일단 말이지 방패병은, 참호병은 나쁘지 않은데 아, 다른 병력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영웅 보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음... 자, 영웅 일단은 활력 사격의 명소 사격의 명소 활력 방패벌벌벌벌베 수상업? 생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물원. 왜 못 뽑지? 아, 자원이 없어? 에너지가 없구나.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에너지 복귀해야겠네. 에너지가 모자란지 모르겠네, 에너지. 드바르와 우호, 키르코와 중립. 지크코는 사라져버렸어. 지도가 대충 보이는데 여기 우리가 먹었고. 이제 왼쪽으로 가서 때려 잡으면 끝? 지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아마존 캘샤냐 라티시앙만 잡으면 되는데 지도가 보기가 힘들어. 하하하하 여기 셀타냐가 여기 있네. 얘는 누구지? 황제. 유녀 요거 하나 나왔네. 와우. 나쁘지 않아. 어 근데, 아까전에 그... 510짜리. 쾌득 은신처 파기하는거? 포격 됐구요. 180 대형 전함 어때요? 포탑 포탑 배에만 쓸 수 있지 선박이지 철갑선도 선박이고 아 램젯트를 한번 써볼까? 브로크가 별로 안 좋더라고 브로크가 피가 조금 더 많긴 하다 코스마이트가 들어가고 램젯트로 한번 램젯트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중간 참호병은 좋은데 드바르가 참호병은 좋은데 참호병으로 넘어가면 램젯트는 빈공간이 있어 현장감독은 너무 서브고 브로크 램젯트 아직 안 써봤는데 브로크가 너무 안좋은데? 수상 업그레이드 누가 또 들어왔네? 500짜리 여운 고용 안다 맞아 새로운 연합의 여명 정보수직 일단은 에너지 일단은 에너지 여기는 식물원 이거 한 다음에 식물원 걸어놓을게요 식물원 오케이 죽어라 야이씨 자전이 10